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체크박스에서 툴팁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사용자가 체크박스 항목에 포커스를 줄 때 각 선택 항목의 라벨값 혹은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툴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툴팁 디스플레이, 툴팁 쇼 always, 툴팁 펄메터 속성을 설정하십시오. 선택 항목의 라벨값을 툴팁으로 표시하려면 툴팁 디스플레이 속성을 트루로, 그리고 항상 툴팁을 표시하려면 툴팁 쇼 always 속성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현재 체크박스는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더블 클릭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선택 항목에 가져다 대도 툴팁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스튜디오로 돌아와 체크박스에 툴팁 디스플레이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고 저장하십시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툴팁은 표시되지만 항목의 텍스트가 모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툴팁 쇼 always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선택 항목의 텍스트가 숨겨지지 않고 모두 표시된 경우에도 툴팁이 항상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 항목의 라벨값 대신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툴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툴팁 텍스트를 반환할 함수를 툴팁 포메터 속성으로 지정하고 해당 함수를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현재 툴팁 텍스트를 반환하는 scwing 툴팁이라는 함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을 툴팁 포메터 속성으로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선택 항목 위에 마우스를 대면 scwing 툴팁 함수가 반환한 텍스트가 툴팁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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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